찬미 예수님, 오늘은 6월 6일 일요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열 대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에 따라 기념 기둥 열두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재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재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재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계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러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빵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들이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해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사 안에서 만나게 되는 성체와 성혈의 의미는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실 때는 짐승의 피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옛 계약, 곧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더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하느님께서 맺으십니다. 새로운 계약, 곧 신약입니다. 계약이라는 조금 경직된 형식의 언어가 사용되지만, 이 계약 안에는 사람을 향한 나를 위한 하느님의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내어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은 하느님과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어주는 큰 신비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큰 사랑의 신비를 우리는 비교적 손쉽게 미사 안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자 구약의 긴 역사가 필요하셨습니다. 한두 세대가 아니라 수천년의 기나긴 시간입니다. 아울러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필요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필요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예수님의 자기 결심이 필요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긴 역사와 죽음의 이르기까지 온갖 멸시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을 성체와 성혈이 품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는지요. 나를 향한 하느님의 따뜻함과 품어줌의 절정 그것이 우리가 참내하는 미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의 표지가 바로 우리가 미사에 참내하는 것만으로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보배로운 몸과 피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 목요일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과 사제가 거행하는 성체성사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현존을 기념하고 묵상합니다. 전통적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을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로 지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묵적 배려로 주일로 옮겨 지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아이들이 세 명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너무 더워서 그런가요? 불쾌지수가 점점 올라가서 그런지 너무 많이 아이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아이들과 늘 지지고 복다가 하루가 끝나는 날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상하게 눈을 뜨면서부터 첫째와 둘째, 또 둘째와 셋째, 셋째와 저 아주 돌아가면서 정말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힘들어서 주님, 주님께 이 아이들을 다 맡깁니다. 좀 키워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꾸 아이들에게 1부터 10까지 계속 간섭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아침은 아주 정말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걸었고 또 일이 있어서 마침 많이 걷는 시간을 강아지랑 가졌었는데 오늘 묵상을 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회개하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아, 나는 하느님을 닮겠다 하면서도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일도 또 일어나면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기도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